야, 도도희. 너 나한테 좀... 끼 좀 부리지 좀 마라. 야, 강욱우. 너... 너 내가 뭘 했다 그래? 네가 금동이 선물 그려준 게 너무 고마워서... 그래서 물어본 건데... 대답해줘? 물어본 거야? 하루 종일 네 생각하고 살면 그런 거 그릴 수 있다. 됐냐? 그러니까 그 눈으로 그렇게 보지 마. 끼 좀 부리지 마. 짜증나고 답답해서 미쳐버리겠으니까. 내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좋아했던 여자가 제일 떨렸던 여자가 첫사랑이 내 방에서 자고 가고 눈만 뜨면 마주치고 하루 종일 내 옆에 붙어있어도 나는 아무것도 못하는데 너 나한테 이러는 거 너무 잔인하지 않냐? 우리 금동이 잘 보내자. 그래. 그래. 넌 근데 단 한 번에 물어보질 않네. 내가 누굴 좋아했는지 첫사랑은 누구였는데? 첫사랑은 누구였는데? 첫사랑은 누구였는데? 둘 다 어떻게 넌 이거 어떻게 가지고 있냐고. 왜 가지고 있겠냐? 네가 좋아했던 사람이 나야? 네 첫사랑이 나였어? 왜? 어떡해? 너가 치면 안 해! 이런 거 그려주는 남자 어떻게 안 좋아하겠냐? 너 같은 남자를 어떻게 안 좋아해 내가? 애연아는 뭐 첫사랑도 없는 줄 아냐? 나는 뭐 좋아하는 남자한테 끼서 못 부리냐? 우리 우리 전부터 최저임지 깜짝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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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